건강함에 빠지고 양평에 환하다. 양평 단월 비대면 고르세 축제. 건강한 꿈을 마신다. 물맑은 양평 청덕 지역의 고르세로 몸도 마음도 힐링 축제. 제22회 양평 단월 고르세 축제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쉽게도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봄의 기운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온라인 판매와 드라이브 스루 판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면역력이 좋아지는 양평의 선물 고르세를 드라이브 스루와 온라인 판매로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꿈을 마신다. 제22회 양평 단월 비대면 고르세 축제.